음악 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고1,2를 위한 퍼스트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좌를 수강하겠다고 수강신청을 이미 한 학생들도 당연히 봐야 돼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수강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수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리는 역할도 하지만 이 강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교재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다 보니 이러이러하게 수업을 들어야 하며 이렇게 진행될 거다 라는 걸 또 상세하게 따로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하는 강좌니까 1강부터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퍼스트 개념완성 강좌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좀 정리를 할텐데 일단은 뭐 제자랑이죠. 강좌가 어떤 포지션의 강좌인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조금 아쉽긴 한데요 통계치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5일 조금 아쉽습니다. 어차피 고1, 2학생들이 수강신청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12월 달인데 12월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계하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만 부, 만 1부, 만 부 정도 나갔는데 사실 여기서 한 4, 5천 부 정도 더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꽤나 고1, 2의 물리 강좌 중에서는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많이 나가는 그런 교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것도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이 제 수강 후기로 적어준 얘기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끝판왕. 사실 뭐 저는 이제 수능 물리로 좀 더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내신 강의도 제가 워낙 꼼꼼하고 섬세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전교 1등을 했다. 시간 단축. 제 강의 특징이죠. 문제풀이의 효율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정확도도 향상되었다. 그 다음에 교제에 있는 또는 교과서에 있는 주요 개념들을 빠짐없이 섬세하게 다뤄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이 적은 안정감이 높은 강좌였다라는 평가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더라고요. 최근에 Q&A 게시판에도 고1,2를 위한 퍼스트 개념 완성과 필수본 개념 완성. 고3용 강좌거든요. 고3 N수용 강좌인데 이걸 듣고 싶은가 봐요. 마음으로 이걸 자꾸 비교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왜 구분을 해놓은 거냐면 그냥 고1,2는 고1,2 강좌를 듣고 고3 강좌는 고3 강좌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왜냐하면 물론 고1,2 학생들이 필수본 강좌를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1,2 중에 중상위권 이상 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이미 마음적으로 아 난 내신 대비도 할 거지만 어차피 수능 선택해서 물리학을 선택할 거니까 기왕 뭐 나중에 필수본 또 한 번 들어야 되는 거라면 그냥 필수본이 끝판왕 같은 느낌 그래서 끝판왕 같은 느낌 여기서 뭔가 좀 약간 뺄 것 같은 느낌 좀 쉬운 것만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해야만 뭔가 끝을 볼 것 같은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1,2학년 때 물론 필수본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3학년 때 필수본을 또 듣게 돼요. 그죠? 어차피 3학년 때 놓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때 필수본 듣고 고1,2 때 필수본 듣고 문제풀이까지 해서 완벽하게 끝내면 3학년 때 놀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개념 완성을 끝냈으면 3학년 때 바로 뭐 파이널 모의고사부터 풀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념 완성을 끝냈다 하더라도 고3 올라가는 겨울 때 다시 점검차 개념을 들어야 돼요. 혼자 하더라도 개념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본 강의를 다시 듣게 되거나 또는 필수본 교재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내신 수능을 같이 대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퍼스트 개념 완성 강좌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 수능 기초를 쌓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뭘 빠뜨리고 설명한다든지 하진 않습니다. 다만 문항 구성상 두 가지의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근본적으로 뭐 같은 교과서를 다루기 때문에 강의 내용에 큰 차이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그래도 고1, 2를 대상으로 한 강좌다 보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진행은 돼요. 그럼 뭐 필수본은 불친절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학년을 고려하는 강의, 강의 템포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 문항 구성상 조금 이따 교재 구성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항 구성상 필수본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수능 기출 문제를 대부분 다룹니다. 바로 수능 문제를 보죠. 내신 대비로부터는 홀가분해진 애들이니까 근데 퍼스트 개념 완성반은 내신형 문제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겸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어지간하면 퍼스트 개념 완성반을 들었으면 합니다. 상관은 없다라고 저도 얘기는 해요. 뭘 들어도 상관은 없다. 다만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수능 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퍼스트 개념 완성반을 수강해라. 이거를 지금 땡겨 들어도 또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좌 특징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이 고1,2 내신 대비를 하거나 내신에서 물리학원을 시험을 보게 되거나 또는 향후에 수능 대비를 함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 내신 대비에 또는 수능 대비에 필요한 모든 개념 기초적인 개념 기본적인 유형 정리 그리고 문제 풀이법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강좌예요. 당연히 뭐 처음 학습하는 사람도 본인의 노력 여화에 따라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친절하고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생략 없어요. 가끔 저에 대한 오해가 시중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뭔가 개념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진행하고 수업을 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건 1강만 들어보셔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처음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나 이해 가능할 수 있게 천천히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단 한 줄의 설명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다 이해시켜드리고 설명을 하는 강좌라는 거죠.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당연히 1차적인 목표는 내신 고득점입니다. 내신 만점을 목표로 한다. 학교별로 어떤 시나리오로 어디에 방점을 찍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선생님들별로 좀 차이점은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더라도 물리학의 성격상 자신있게 풀어낼 수 있도록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 모든 개념 모든 교과서를 망라해서 사실 학교별로 채택된 교과서들이 다르고 대부분 공통 내용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특색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 교과서를 합집합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신 시험을 만나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는 개념 설명과 유형 정리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이런 점들 때문에 퍼스트 개념 완성반을 좀 더 추천드리는 바예요. 제가 내신 대비까지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교재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교재가 이렇게 나왔어요. 따끈따끈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파란색 교재, 이게 헷갈리는데 기초인문 교재, 기초인문 강의를 듣는 학생들하고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하얀색이고요. 기초가 하얀색이고 그 다음에 개념 완성이 파란색입니다. 같은 시리즈인데 퍼스트 시리즈인데 교재 구성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주제가 잘 출제되느냐 내신과 수능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교과서의 모든 개념 설명을 망라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별로 특정 교과서에만 실려있는 내용들은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뭐 어느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신 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용어 같은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제가 옆에 팁으로 적어드리는 물리사전 그 다음에 생각 더하기 그 다음에 교과서 탐구 노트는 뭐냐면 교과 단원별로 보통 대표 실험 대표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탐구 자료 문제화될 수 있는 실험이나 탐구 자료들을 한번 저랑 함께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현실상 이런 실험을 직접 해봤을 리가 거의 만무하기 때문에 간접 체험을 하는 거죠.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테마들이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상세하게 좀 쪼개놨다는 거. 이게 좀 필수본과도 약간 차이점이에요. 아무래도 내신 대비고 처음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고3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사실 개념 파트에서의 어떤 큰 차이보다는 문제 단계별 문제풀이에서의 어떤 좀 섬세한 차이가 조금 있는데 필수본은 조금 더 수능 문제의 비중을 많이 주안점을 두고 물론 쉬운 확인 예제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수능 문제 쪽에 조금 비중을 많이 높였거든요. 당장 내신 대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간단하게 개념을 채우는 빈칸 채우는 문제 또 OX 확인하는 문제 기초적인 문제 내신 수준의 기출 수준 문제 그 다음에 수능 정도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수능형 문제. 수능 기출들도 꽤나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에도 어느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초를 쌓고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예비고 2나 예비고 1 학생들은 퍼스트 개념 완성반을 좀 더 수강해야 되는 이유가 될 거예요. 대략 좀 보여드리면 중단원 미리 보기 가장 챕터 앞쪽에 전체적인 맵을 그려놨습니다. 개념도를 좀 그려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또는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수하는 통합과학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한 과학 개념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미리 좀 제시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면서 아내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었지 통합과학 때 이런 걸 했었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본문 내용 이외에도 교과서 탐구 노트 또는 자료 해석 이런 이제 섹션들이 실려있고 제가 다 설명해드립니다. 이거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개념 채우기 간단하게 용어나 정의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그 다음에 OX 그 다음에 기초문항 기초문항도 이제 내신 수준에서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그런 문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을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스텝별로 내신탄탄 내신에서 실제로 출제되는 수준의 문제가 내신탄탄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 도전은 내신이 조금 순응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올해가 이제 3년차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순응화되는 경향에 발맞춰서 이거는 이제 내신에서 조금 중상급 이상의 난이도를 갖는 문제를 대비하는 의미도 있고 또는 향후에 이제 물리를 수능 물리학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게 바로 또 수능 대비가 되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서술형 문항이 실려있죠. 내신에는 서술 문제가 서술형 문항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서술형 문항들을 따로 풀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어요. 처음 듣는 학생들 물리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이제 퍼스트 개념 완성반으로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이건 주관적인 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신은 거의 필수로 이수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지간하면 요새는 이제 3과목 정도 이수하니까 물리학은 거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물화생을 해와라라는 이제 그런 지정을 두는 학교들도 좀 생겨나고 있어서 물리학을 이제 내신에선 필수 이수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봤을 때 아 난 수능에서 물리학 선택 안 할 건데 그래서 뭐 딱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학을 따로 대비는 안 했는데 아 두려움이 있는데 어렵다는데 바로 해도 될까? 해도 되는데 그래도 두려움이 있다면 기초 기초 입문 강의를 가볍게 얇은 교재의 분량이 좀 얼마 안 되는 강좌니까 좀 친숙함 물리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늘리고 오는 것도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처음 했다가 본인이 두려움을 막연하게라도 갖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도 꽁한 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뭐 풀어드리고 이해는 시켜드리지만 적응의 차원에서 한번 적응을 하고 오면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나는 물리학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또 통합과학이나 중학과학 때 물리파트에서 어느 정도 좋은 기억도 있고 뭐 이런 학생들은 바로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2학년 커리큘럼이 이걸로 또 끝은 아닙니다. 이 이후에 제 커리큘럼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리큘럼 영상을 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문제풀이나 단원별 내신 직전 대비 원샷 특강까지 풀커리가 수능을 겨냥하는 차후에 또는 내신 직전 대비까지 가능한 풀커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물리학원의 내신 만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냥 절 믿고 제 커리큘럼을 이수하시면 아마 그리고 잘 따라오시면 저하고 호흡을 잘 맞춰주시면 좋은 결과를 선사해 드리겠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마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쩌면 이제 날씨가 춥고 최근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너무 유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좀 건강을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굉장히 바쁠 것이고 일단은 기말고사를 좀 잘 챙겨서 잘 보시고 겨울에 건강 특히 유의하시면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개강 때 1강에서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